제40회 반양소백산철축제의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반양수변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5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펼쳐지는 제7회 대한민국 실버가요제를 MC 김병찬의 사회로 예심을 통과한 예비 실버스타들의 열띤 경연과 장은수, 진미령, 김범령, 양혜승, 오로라, 최시락, 최영철, 동우등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펼쳐지는 제40회 반양소백산철축제 개막식 더 베스트 콘서트는 이탱님의 사회로 이막성 팝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정수라, 박창근, 김한선이 출연합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펼쳐지는 뮤직앤조이너 향기의 사회로 4인조 남성그룹 디오스, 소찬이, 팝핀현준과 박예리, 선원도가 출연합니다. 5월 26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펼쳐지는 트로트 대행진은 송명정의 사회로 류지광, 김소유, 양지원, 윤태화가 출연해 정겨운 우리 가요를 선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양군, 단양소백산철축제추진위원회, 단양문화원, 실버ITV가 함께합니다.